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의 질 때까지 각 황폐의 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의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의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보루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가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여러분들 대바빌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악마를 의미합니다. 사탄, 악 묵시록을 읽어보시면 일곱 봉인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봉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죄인들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징벌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봉인이 뜯어질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삶 악이 인도하는 삶은 결국 하느님 앞에서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씩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 또 나팔이 불 때마다 또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악에 속한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또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악으로 상징되는 대바빌론이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천상도성 예루살렘이 묵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속을 이 되고 말았다. 묵시록의 증언처럼 악은 하느님 앞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묵시록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악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지도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심판받을 거 알면서도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곱 봉인이 뜯어지게 되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징벌 앞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 대바빌론이 무너지게 되면서 완전히 하느님 앞에서 패배하기는 그 길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싸움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죠. 항복하고 내가 아무것도 했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계속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맞죠. 그냥 맞다가 두드려 맞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악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 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을 유혹시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질 않아요. 이거 내가 끊어내야 되고 나의 삶이 좀 더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질 않는다고요. 본인이 변화도 없고 바꾸지도 않고 언제나 그 상태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어디에서 온 모습일까요? 악에서 온 모습입니다. 악에서 온 모습이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이들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강론을 들어도 특강을 들어도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대바빌론이 무너지게 될 때 하느님께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복음 내용은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날 대림 일주일에 또 듣게 될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세상이 무너져 버리게 되게 되고 그리고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휩싸게 두려움에 혀가 안 돌아가 두려움에 벌벌 떨게 그렇게 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누구에게 오늘 복음을 잘 보면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여기서 너희는 오늘 일독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겠죠. 종말이 다가오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쌓이게 되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약속받은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복음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행복한 순간 무서운 순간이 아니라 기쁜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삶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벼락치기로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나의 이 역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가 잘못되고 어둠 속에 있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심판받고 징벌을 받아도 끝까지 바뀌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악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하루하루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걸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받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일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느껴져야 될까요? 1번 무섭고 두렵다 2번 희망이 부풀어오르고 야 내가 하느님 믿기를 무지장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미사 다니기 참 잘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 몇 번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죄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고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여기 보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리게 되고 묵시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묵시록은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하느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내가 맞지 내가 틀리지 않았지 이렇게 돼야겠죠 학생이 시험 날짜가 정해졌는데 시험이 뭐가 나을지도 교수님이 얘기해줘서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선 시험 보기 전날이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1번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다 2번 2번 시험은 100점이다 내가 나의 능력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기쁘게 희망에 부풀러서 잠을 잔다 몇 번이에요? 망했구나 이렇게 되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과의 만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허리도 못 펴고 고개도 못 들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바뀌는 삶 그런데 이웃이 바뀌길 바라고 본당 신부님이 바뀌길 바라고 하느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고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동창신부님들하고 공포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공포영화 보는 거 무진장실하는데 왜냐하면 사람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방에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다 찾아보다가 침대 밑에만 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리는 순간 침대 밑에 있던 귀신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극장에서 막 소리가 쾅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침대 밑으로 눈이 마주쳐서 쾅 하는 순간 그 큰 영화관에서 저 혼자만 소리를 빽 찌르면서 아 이러고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3초 지나니까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막 그래갖고 공포영화를 코믹영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눈을 마주치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 협박하고 협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겁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사를 사랑하고 성체조배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내 모습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불행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열매를 맺는 날이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의미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하느님 곁에 있는 이들 그들 또한 머리를 펴고 머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를 통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미사를 바라보시고 또 그 부족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죽은 모든 이들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나의 나의 죽읍 예수도 묵상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도 우리가 곰곰이 이 미사 때 기억하면서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주님 곁에 머무는 은총이 우리에게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나의 이 종말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성모성 한번 성모님 저는 아직 요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일은 여기로부터 제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모성 한번 바치기 이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을 만나는 합당한 자녀가 되는데 준비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멘